국민의힘 당권레이스가 아주 시작돼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대구를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경남 부산을 향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내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하고 모레는 부산에 간다고 해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잇따라 남쪽으로 향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영남이 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임 당원이 지금 80%잖아요. 경선 룰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책임 당원 비중은 작년 3.8 전당대회 기준으로 영남 당원이 전체의 40에서 41% 정도 됩니다. 인구 비례로는 사실 우리 주민등록 인구상 유권자 비율은 영남이 2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당원의 비중은 인구 지역 분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걸 8대 1로 환산을 해보면 80 중에서 40이니까 한 32%. 그다음에 나머지 20 중에서 24.5%니까 4.9%. 그러면 전체 전당대회 100에서 한 37 정도가 영남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주자들이 앞다퉈서 영남을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4명의 당대표 후보들 중에 영남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 서울 출신이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 출신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영남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영남 대표성에 대한 구애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죠. 영남의 책임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그전에 대통령도 이미 포항 대구를 막 갔습니다. 물론 포항에 가서 민생토론회를 하고 대구에서 6.25 74주년 기념식을 제 기억으로도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데 대구에서 마침 했거든요. 지역 유공자를 기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고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당원들 대상으로 말할 때는 영남 표심이 크기 때문에 영남 표심에게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주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이 회동 요청을 했는데 두 차례 거절했다라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밝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면담 불발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뵙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아까 원희룡 전 장관 만날 때부터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이 자리에서도 나와줘서 굉장히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비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까요? 일단은 양쪽의 얘기가 조금 달라요.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났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두 번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달라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다. 한 번이다. 25일은 자신들이 일정이 안 맞아서 어차피 못 만나는 거였고 27일은 제안을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무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인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홍 시장이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맞아 보여요. 거절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홍 시장은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아주 거친 언어로 공격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뭐 예라는 발언도 하고 상당 입에 담길 곤란한 표현들도 써왔는데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홍 시장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고 큰 정치 하실 거면 사실은 이럴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야죠. 만나서 나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량이 넓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런 면담을 성사를 안 시키면 그만큼 본인이 협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돼서 홍 시장 본인에게 무슨 득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죠. 저도 득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만남이 불발되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다들 만나기 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상은 외부로 알려지기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대놓고 오늘 페이스북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두 번이나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본인이 거절했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쓴 내용이 점령군처럼 어린애가 설치는 게 그게 맞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애가 나왔어요. 또 어린애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인데 저도 송영훈 변호사님 말대로 나중에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 주자가 되면 중도층의 표심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의 일부의 팬덤도 있고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에는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좀 변화를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린애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 표심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어린애, 어린애 하니까 최소한 청년층은 물론 청년층에게 인기도 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조금씩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 시장이요. 이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전당대회를 하면 내부적으로는 지역별 득표율, 여론조사도 권역별 퍼센티지 등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되지만 당 내에서는 결국 다 보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한동훈 후보와의 면담도 공개적으로 무산을 시켰는데 만약에 뚜껑 열어봤더니 한동훈 후보가 대구나 경북에서도 선전을 한다. 그러면 홍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아, 대구 표심에 생각보다 별로 영향력이 없구나. 그건 당내에서 나중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4명의 후보하고 공식적으로는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만났거든요.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당대회 결과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가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예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덩치를 키운 거 한 3할 정도는 죄송합니다. 홍준표 시장 덕이다고 봐요. 계속 총선 끝난 다음부터 계속 공격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한 6개월에서 1년 뒤를 내다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그 체제가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그 뒤에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약간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홍 시장이 sns에도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직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준 사람들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줄 세우는 행태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누가 줄을 세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어차피 확실시 돼서 경쟁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경쟁을 하면 결국에는 의원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17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나경원 후보는 어떤 분들이 돕고 있고 원희룡 후보는 어떤 의원들이 돕고 있고 런닝메이트는 누구고 이런 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줄 세우기라기보다는 각자 지향하는 가치가 있고 또 친소관계에 의한 영역도 있고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글쎄요. 윽박질러서 줄 세우는 행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좀 애매하고. 오히려 홍 시장이야말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찾아가고 원희룡 후보가 찾아가고 하니까 본인에게 유력 정치인들이 찾아오는 걸 지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후보들을 줄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SNS에도 어린애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73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51세입니다. 그 한우 후보에게 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우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1920년생이니까 그분이 104세인데 아마 그분 정도 되면 한의원장에게 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저도 뭐 윽박질른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하자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도와달라고 얘기했 거고. 그런데 한의원장 스타일에 윽박지르는 게 성립할까라는 모습은 좀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하고 명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실제 현재 권력은 대통령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윽박지른다는 표현은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히 대통령 권력의 반대쪽의 줄서라고 윽박지르기가 무슨 약점을 잡지 못하여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까 원희룡 장관 전 장관 만났을 때 사진에서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밝고 나경원 의원 만날 때는 약간 눈을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약간 엇갈리는 표정이 좀 사진을 보시면 엇갈리거든요. 약간 시선이 엇갈려 있는 느낌이 좀 있고 보면은 또 sns 말미에 아까 올린 sns 말미에 셀카는 오세훈 시장이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관리 들어가셨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한 거는 다음 대선을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대결 구도로 가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뚜렷하잖아요. 뚜렷하게 차이가 좀 나면서도 홍준표 시장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강함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겹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그래서 견제하는 건 아닌가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반 18살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전체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32.2% 원 전 장관이 11.1% 나경원 의원이 10.4% 윤석연 의원이 6%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63%더라고요. 원인 전 장관이 18%로 그 전에 다른 직전 조사보다는 좀 올라왔고 나경원 의원은 8.3%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조사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흐름이 전당대회 끝까지 그대로 간다면 절선 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당대회 룰이 당원 80, 여론조사 20이라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4%를 앞서면 당원 투표 1%를 극복합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의 기준이 되는 50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45%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당원 투표로 환산하면 9% 차이가 돼요. 즉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당원 투표는 45%밖에 못 얻고 나머지 세 후보의 합이 54%가 된다면 이게 9% 차이잖아요. 이 9% 차이를 여론조사 45% 차이로 다 메꿔서 결선 투표가 없어집니다. 즉 당원 투표에서 한 45%만 얻어도 이 흐름이 만약에 여론조사 끝까지 그대로 간다. 결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저도 이 조사가 꽤 의미가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가 높았는데 지난 23일에 출마 선언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을 했어요. 방식을 좀 바꾸긴 했지만 특검부부 추천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을 받자 정확히 표현한다면 받기보다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자 후보 추천만 좀 바꿔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은 그냥 법안 하나가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겁니다.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에서는 최상병 특검이 빌미가 돼서 여사특검으로도 가고 나중에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고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날 발표했는데 이번 조엔 시안의 조사에는 그 날짜가 끼어 있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런데도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60% 넘게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어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지지층 내에서 어느 정도가 있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추세가 돼서 만약에 다른 후보들이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면 잘하면 결선을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선을 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 이게 좀 무너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일단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느냐. 어차피 두 분 중에 한 분이 2등을 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 이제 일강이중일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냐도 있는데 만약에 윤상현 후보가 4등을 하고 결선 투표를 간다. 그러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와 그대로 결합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거냐. 사실 이건 열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론이 꺾이느냐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연원조사를 분석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데이터만 갖고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이번 경선 연원조사에서 역선택 방귀 조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결선에 혹시 가더라도 한동훈 위원장 대세론을 현재 분위기상은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이른바 친윤그룹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건 결사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선에 간다는 건 그들에게 한 번 더 힘을 쥐어짤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 그냥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갤럽 조사에서 보면 지난 6월 3주차도 그렇고 그전 2주차도 그렇고 당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65%가 높습니다.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면 되는데 긍정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60%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니까 tk만 놓고 보면 tk는 보통 4대 4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오고 pk 같은 경우는 3대 6 정도로 부정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60%가 넘게 나서 꽤 높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한동훈 반윤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또 경선에서는 전당대회 경선에서는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건 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반윤의 최전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출마 선언하면서 던진 최상명 특검법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사전에 전송호 의원이 어제 여당에서 그걸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받을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신장식 의원이 오늘 이제 sbs 정치쇼에 나가서 언급만 하지 말고 특검법 제출해라. 먹튀 정치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던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의 이 말씀 참 재미있는 게요. 정작 조국혁신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안 했어요. 민주당 전체가 지금 당론으로 발의되어 있고 조국혁신당 자신들도 발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민주당 공동 발의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만 하지 말고 특검법을 제출하라. 그런 본인들부터 제출을 하셔야죠. 10명 이상 되잖아요. 지금 12석이니까. 그걸 먼저 하셔야 될 거고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당론으로 추진을 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 과정이니까 아마 바로 뭔가 발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주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이 아이디어로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그것과는 다르거든요. 거의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시행한 사례가 있어요. 2005년에 사할린 요전 특검법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 번만 하고 만 게 아니고 그때 대법원장 추천으로 특검을 해보고 나서 2007년에 이명박 특검법을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를 할 때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안에 대법원장 추천으로 돼 있었고 그렇게 통과를 시켜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열린우리당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굳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을 객관적으로 선입견 없이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특검 추천권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을 해서 이 명분을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민주당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 안은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앞서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2007년에 BBK 특검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 쪽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언제. 왜냐하면 특검이 기소를 해요. 나중에 그럼 법원이 1심, 2심, 최종심 가서 대법원이 한다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기소한 내용을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확실해야 될 대법원장을 민감한 정치적 쟁점에 관여시키게 된다. 그래서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대법원장 추천을 그냥 딱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제3자라고 얘기했고 민주당도 굳이 대법원장이 아니어도 이건 협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변협이 원래 민주당 안처럼 변협이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도 사실 아니에요. 대신 저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신장식 의원에게도 사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받아서 하면 되지 않냐. 다만 당대표가 되면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왜 기다리냐. 기다리지 말고 지금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원들이 17명 정도가 최소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2결도 가능한 숫자예요. 8명만 이탈해도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동의한다면 17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랑 그냥 해서 법안 앞에 추천만 조금 바꾸면 돼요. 독소조항이라고 하지만 추천만 조금 바뀌고 그거 사실 제가 볼 때는 반나절만 협의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검법 지금 전당대회 하도 가도 됩니다. 본회의 가서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면 본회의를 두 번 치러야 되겠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제안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그러면 진실규명은 안 필요합니까? 당대표가 안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당대표가 대면이라는 전제를 빼고 지금부터 협상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굳이 추천에 목매고 얽매일 게 아니라 좀 열고 협상을 해야 된다. 특검을 통해서 어떤 팩트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의 혁신당도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이미 지금 법사위는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발의나 이런 걸 기다리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수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을 만약에 그대로 갖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또 제의 요구해요.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 특검 추천권을 고집을 하면 정말 이제는 국민들께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특검 추천을 고집하면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이를 되게 하지 않고 계속 거부당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추천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의 혁신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원래 민주당 안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해도 제3자라고 얘기했던 어느 정도의 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꼭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풀 자체를 대한변협이 지정을 하고 대한변협은 나름 약간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정말 앞서 신작시 의원 말처럼 어떻게 보면 간복 형태로 그냥 어필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안들이다. 서로 양보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